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만큼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국정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전이 벌어지면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김윤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대 3으로 보수의 텃받침을 보여줬던 부산. 이번에는 총선 전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 지역인 부산에서 낙동강벨트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서도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고 연재구에서도 부산 유일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뒤늦은 선거구 조정으로 부산 일부 선거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고 3파전 구도로 재편된 수용구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를 놓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정권 초중반에 실시되는 선거가 대체로 정권 안정에 기울어졌던 성향을 보여왔던 반면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의 바람이 어디로 쏠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당이 강한 보수 지지세를 유지하며 지역주의의 구심력을 그대로 작동하느냐, 야당이 부산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보수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대 총선 때의 3배 이상이고, 21대보다도 4.0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내일 본투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야는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김윤아입니다.